순천 쉴만한 교회가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아 새가족 정착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교회 비전연구소 대표 김종석 목사는 교회에서 전도만큼 중요한 것은 새가족의 정착이라며 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새가족 정착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997년 창립된 순천 쉴만한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기치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와 국내외 선교회에 힘쓰고 있습니다.